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실 현장은 만수동 신축빌라 3룸 세대입니다. 분양가는 2억 7,900만원, 담보 실입주금은 6천만원입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실평수는 25평, 전용면적은 22평입니다. 1교동 9층 32세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인천 2호선 만수력이 자차 5분,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학교는 통학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10분으로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의 대형마트, 은행, 주민센터, 병원, 만수산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넓은 공간 확보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전실입니다. 전실의 크기에 걸맞는 다수의 신발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 인테리어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는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거실은 따뜻한 분위기를 내뿜는 아늑한 휴식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쾌적함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주방까지 막힘없는 개방감이 있어 여유있는 실내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효율적인 조리 환경을 보여주는 편리한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한 디귿자형 주방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상하부 수납장과 냉장고 자리도 부족함이 없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실 욕실은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쾌적함이 확보된 안방입니다. 안방 욕실은 거실 욕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거실부터 서브룸까지 모든 공간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방의 경우 베란다가 제공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의 자주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넉넉한 면적을 확보하여 편리한 입출차가 가능합니다. 분양 및 상단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